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숙소할 때 인스파이어 머물렀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일단 숙소가 커서 좋았어요. 방이 넓어서 침대도 큰 거 두 개 들어가 있고 침대 쓰는 게 되게 편했고 그리고 화장실도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깔끔하게 그래서 되게 좋게 편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특정 선수가 계속 그 변기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화장실이랑 변기 올라가죠. 변기 올라가요. 맞지? 처음에 저도 신기했어요. 그게 처음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병이 커버가 이렇게 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좋더라고요. 화장실이 잘 돼 있더라고요. 모든 시설이 다 일단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진짜 시즌 끝나면 한번 놀러가기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오늘 제대로 알려드려야 할 숙박권 하나 받아오겠습니다. 딱 맞죠? 똑같나? 이게 좀 다른 거 같아요. 오우, 진짜 이렇게 됐어. 그냥 앞에서. 이게 M8이 조준점이거든요. 소수한테 조준해.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인스파이어리조트 파트너 데이를 맞이해서 시구를 하러 고척동 방문해 주셨는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환경에서 저희 선수들이 실수 있게 제공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구 지도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오늘 시구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 화이팅! 안녕하세요.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의 허정현입니다. 오늘 제가 시구를 하기 위해 키움 부장에 서게 되었는데요. 야구는 세대와 장소, 시대를 아울러 정말 많은 분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고요. 제가 그 일원이 되어서 오늘 마운드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키움 선수들을 손님으로 맞이한 적이 있는데요. 선수들이 저희와 함께할 수 있음에 많은 영감을 얻었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는 키움 선수들에게 그리고 또 보다 많은 손님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상 없이 잘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경기 잘 하셔서 꼭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네, 엄청 설렙니다. 제가 누가 뛰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던질 수 있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평소 야구팬으로서 또 키움의 팬으로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보여주시는 열정을 저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키움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정답! 정답! 죄송합니다. 정답! 현재 보니께 선물을 드립니다. 이상한 전! 노지시 endlich 수oth!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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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투하! 투하! 삼편집 소원! 아니, 레스토랑 5만원권을 받게 되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키움 경기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움 화이팅! 인스파이어 감사합니다 인스파이어 이렇게 좋은 이벤트 이루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키움 혀로주 화이팅! 다음에는 더 좋은 번호를 뽑아서 숙박권 같은 걸 얻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거 먹으면서 키움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